오늘짱 선발 종목,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 나오셨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뭐 종목 준비해봤습니까? 지난번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. 한국항공우주 보고 있습니다. 좀 전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종목이구나. 얘기 좀 들어볼까요?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실적 개선과 수주 잔고 기대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우주항공청에서도 성증권 태양광 드론에 대해서 상용화 추진 발표를 함으로써 한국항공우주와 LGNU 솔루션이 협업을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성증권 드론이 좀 개발이 된다라면 여러 가지 통신과 위성망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각국이 앞다퉈서 계속해서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흐름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 뉴스에 따라서 항공항공우주가 장중의 조정을 보이다 상승선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1도 천억 규모의 F-50에 대한 수출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이거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다른 방산주보다도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지금 보니까 가격이 5만 7,400원 찍고 있는데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할 때는 장전이었기 때문에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면서 5만 6,500원 내외로 잡아드렸습니다만 현재 가격대에서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다만 박스권 상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한반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나눠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,000억도가는 6만 2,000원 선까지는 좀 바라보고 있고 분할가는 4만 9,700원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서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서용원 차장님 한국항공우주 카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